짠! 오늘 제가 노스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아주 소소하게 구매했어요. 왜냐면 아직 캐리어가 터질 것 같아서 뉴욕 우드버리 아울렛에서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하려고요. 먼저 캘빙 클라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동생의 팬티를 하나 샀습니다. 왜냐면 뉴욕에서 붙이면 동생이 이제 빼야 되거든요. 그런 처리를 할 때 뇌물로 주려고. 요게 원래는 47.5달러예요. 근데 저희가 그 시몬 어플을 다운받아서 할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크다운 할인이랑 해가지고 요거 잘 잡히나요? 20.59달러에 최종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팬티 사각 팬티로 3장이고 사이즈는 S사이즈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 사이즈는 요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요거 확인하면 됩니다. 미국하면 또 캘빈클라인이라서 샀죠. 그 다음으로 디즈니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요거 베이비돌 진짜 비싼 거 아시죠? 요거 근데 좀 요 겉면 박스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대신에 안나! 안나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23.96달러에 구매했어요. 원래는 29.95달러인데 요기 보면은 29.95달러인데 요거를 제가 그 어플에서 또 할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나 마지막 넷! 이렇게 오너먼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오너먼트는 가격이 다 3.98달러에요. 짠! 하나씩 뜯어볼까요? 이거 다 싸주긴 했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오너먼트 제가 일본에서 봤을 때 하나당 보통 만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3.98이면 진짜 저렴한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완전 반짝반짝거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스티치! 반짝반짝 진짜 예쁘죠? 요것도 있고 짠! 스파이더맨! 마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짠! 완전 예쁘죠 이거? 정글북일걸요 아마? 정글북? 너무 잘 샀다 진짜 괜찮네요 완전 만족 마지막은 바로 폴로어로! 미국 아울렛 가면 무조건 폴로 사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좀 몸이 작은 편이어가지고 키즈에서 득템을 했어요. 키즈에서 짠! 핫핑크 컬러인데 사이즈가 제일 인기가 많은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고요. 걸스 중에서 가격도 원래 59.99달러인데 어플로 또 할인을 받아서 최종 가격이 55.26달러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시 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길이도 괜찮고 이 딱 폴로어 특유의 니트 재질이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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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